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만자모를 향해서 갑니다. 오늘 여행 5일차인가요? 날짜를 안세서 모르겠네. 내일이면 마지막인데요. 마지막까지 알차게 놀아볼게요. 여기 오키나와가 지금 딱 보면 진짜 날씨가 엄청 엄청 뭔가 그냥 좋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진짜 좋기는 한데요. 엄청 덥습니다. 완전 한여름 날씨여가지고 와 지금 진짜 카만히만 있어도 좀 땀이 나는 것 같아요. 7,8월 같아. 딱 진짜 한여름 날씨일 것 같아요. 지금 9월 말일인데. 저희는 오늘 이제 좀 만자모도 갔다가 또 어디 가? 고우리. 아 만자모, 고우리, 수라웅이 수족관. 이렇게 좀 돌다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만자모라는 곳이래요. 근데 안은 내부야?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도 깜짝 놀랄게요. 저도 깜짝 놀랄게요. 아 갑자기 다 뛰어난데요? 왜 이렇게 빠지는데? 음. 달씨 너무 좋다. 어. 하늘이 예쁘다. 오늘은 좀 덜 더운 것 같기도 해. 아 그래 난 이미 더운데? 얼굴이 왜 그래 오빠 지금. 왜? 왜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알 거야. 찍어놔 줄게. 어떤데? 그 선크림이 톤업 선크림이라. 다 이렇게 떴어? 그니까 뭔지 알아? 산책하는 덴가 이렇게? 우와 멋있다. 너무 예쁜데 끝이에요. 응. 신기하다. 그치?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기가 너무 좋네요. 산책 삼아 이렇게. 아 여러분 부에나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세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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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그 바닥이 되게 투명한 보트래요. 그래서 그것도 구경하고. 여기 전망 탑도 있나봐요. 그것도 구경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차. 뭐야? 절로 가면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 우리 원래 스쿠버다이빙 할까인데 못했잖아. 응. 여기서 이렇게 구경하면 되겠다. 그렇지 약간. 스노클링 같은 거지. 오. 배타고. 오. 배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갑자기 비가 내리거든요. 날씨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갑자기 내리다가 갑자기 해가 떠요. 갑자기 막 보고 져요. 그러니 흐려져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벼락치고. 날씨? 너무 많이 내리는데? 그러다 소나기 왔다가 멈췄다가. 해가 쨍했다가. 할 수 있는 거야? 네. 모르겠네. 모르겠네. 무슨 일이야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자 들어갑니다. 아니 3분 만에 다시 해가 쨍해졌네. 오 뭐야. 그치.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해가 쨍쨍해. 아래가 부네. 오. 오. 너무 와. 그치? 응. 이런 물고기들이 있나봐. 그러니까. 바닷속이 신기하게도 너무 잘 보이더라구요. 물고기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었어요. 그치? 가족 단위로 여행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았는데. 모두 즐거워 오셔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구요.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 오. 먹이를 줘서 그런지 물고기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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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Nevada. 정도로 AgentLOC 좀 마일 것 같고 여기까지 좋아합니다. win 정 Cynthia beaakesa am k LAUNOR 특성이 뺀다니 왜 뭐시나요? 6g 극정을 거신다봐요. 뭐. 오늘은 퀘어라These 햄 완 사람들이 잘 모니당 정 security 해놔 뭐지 외 Baidamente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 났나 봐 배터리가 없나? 재밌었지? 엄청 볼만한 것 같아 두 개 다 그치? 깊은 바다 속을 체험할 수 있다 너무 재밌었어요 보트는 이동하면서 보고 저거는 정지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희는 좀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키나와 와서 오키나와 소바를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어제 먹물소바 먹었잖아 오키나와 소바 소키소바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아까 그 마이크는 진짜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예비용으로 갖고 온 이 마이크로 녹음을 시작하고 있네요 저희는 키시모토 소바라는 곳을 가고 있고요 본점이에요 본점도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이왕 힘들게 왔는데 본점을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백년대대요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지덮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내렸다 그쳤다 그래요 또 저희는 다행히도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키시모토 오키나와 소바입니다 다행히 줄이 길지가 않아 시간이 지금 완전 점심시간 이후에 왔잖아 아예 비도 오고 비도 오고 다행히도 타이밍 좋았어요 여기가 본점이래요 간판에서부터 노포의 냄새가 백년이 넘었대 백년? 되게 맛있나 봐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곳에서 음식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는 곳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방이 있습니다 여기 분위기는 옛날 가정집이잖아요 시골집?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주문을 했는데 주시라는 볶음밥도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품절이래요 그래서 미디움하고 스몰 오키나바소바 대하고 소만 있던데? 아 진짜? 미디움하고 스몰 대하고 소 오키나와 소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 확실히 너무 작은거 아니야? 사이즈 비교 고기 약간 장조림 같기도 하고 음 참치 식감이야 통조림 참치 있잖아 그 식감이다 음 음 어때? 음 음 이 면이 좀 호불호 있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뚝뚝 끊기는 면이라서 좀 부러이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후회에요 전 개인적으로 우동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우동같은 식감도 좀 있어요 약간 우동같은 식감도 좀 있어요 음 음 음 음 그쵸 eller 어떤거 같애? 너무 맛있다 고기가 진짜 부드럽지 어 ear 우윽 네 무슨 오늘 비도 내려가고 그니까 오늘 비도 내려가고 맥주는 없나봐 그런건 없는 거 같아 그치? 응 응 맛있어 보인다 2분 30초 × 4분 1분 30초 30초 1분 30초 10초 15초 15초 13초 ㅋㅋㅋㅋㅋ 면이 막 엄청 툭툭 끊기는 느낌도 아닌거 같아요 저는 맛있게 먹었다구용 다 먹었습니다. 맛있지? 저희는 오키나와 소바를 맛있게 먹고 지금 주차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시장 같더라고요 문은 좀 닫은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젠다이? 이게 빙수래요 이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좀 먹어볼까 합니다 메론 젠자이 고다사이 빙수 빙수 메론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보셨어 그니까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 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이게 오키나와에서 제일 유명한 빙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대중적인 것 같은데 옛날부터 먹는 그런 빙수 봐봐 이게 되게 그냥 얼음에 무슨 시럽 탄 것밖에 벌써 오는데 맛있어 되게 신기하지 되게 신기한 맛이야 되게 맛있네 얼음에 뭔가 그냥 시럽만 탄 것 같은데 뭐라 말해야 되지 이게 얼음에 뭔 비법이 있으신가? 이거는 추억의 빙수 막 60년대 막 이럴 때 먹었을 것 같은 뭐야 그만 먹는다 하지 않았어? 맛있어 못 가보니까 여러분 저희 아까 빙수 다 먹고 그 쓰레기 이제 좀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이거 보세요 이거 팥빙수를 주셨습니다 그냥 맛보라고 주신 것 같은데 음 너무 감동했어요 여기 팥이 진짜 팥이에요 뭐 가짜 팥도 있어? 이 영상을 혹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줘봐 팔이 달라 뭐야 우와 이거 팥이 뭐지? 콩이 되게 크다 너무 맛있는데? 텁텁한 팥이 아니야 음 여기 빙수 맛집입니다 저희는 이제 트라우미 수족관으로 가볼게요 트라우미 트라우미 수족관으로 고고 저희는 2번으로 가야합니다 저희는 2번으로 가야합니다 비가 또 안와 처음이에요 이런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네 해도 떴어요 되게 독특한 날씨입니다 엄청 독특한 물고기를 만났어요 저 이거 사진 찍어놨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귀여운 리모도 만나고 해파리도 보고 엄청 거대한 수조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구경해서 나왔답니다 타이밍이 좋아서 돌고래쇼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안녕 지금은 밤이 되었는데요 아까 수족관 갔다가 숙소에 체크인하고 저희의 또 할일을 좀 마무리한 다음에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여기가 낙오 낙오식? 그쪽 더나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저희가 한참을 둘러보다가 지금 여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음 음 안된데? 아이고 아 왜왜? 이쪽으로 한 계열 비슷한게 만석일에 예약을 안했어요 어우 인기인가 보다 여러분 여기 인기인가 봐요 여러분들은 예약하세요 옆쪽에 어? 이거 비슷한 이유 아니야? 여기가? 아 뭐가 많네요 이거 이거 먹고싶어? 어 나는 마구로 아 어 마구로사시 아 마지막 마지막 오늘 fin 요한 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소프트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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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맥주 한사람당 만원에 2시간 술 무제 너무 괜찮은데? 맛있지? 응 마사지 초콜릿 짐 참치 이거 오빠가 메뉴 구만 딱 봐도 음 고춧가루 맛있지 뭐 되게 독특하다 계란탕하고 비슷해 우리 계란탕 있잖아 그거랑 되게 비슷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시메사마 사바 와사비 와사비 올려서 맛있어 오늘 양념치킨을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이거랑 볶음밥이에요 왜? 양념치킨이라기 보다는 캄핑기 약간 매운맛이 빠졌구만 약간 매워 근데 그런 양념이 아니야 볶음밥 맛있어 하이벌 볶음밥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세일거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건 새우튀김입니다 여기서 술도 음식도 다양하게 먹고 즐기다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새우튀김 진짜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지금은요 코오리대교를 보러 가고 있어요 다리를 본다기보다는 주변의 경관이 되게 멋있대 오션타워도 있고 아 그래?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CF도 많이 찍고 TV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그런 곳이라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코오리대교에 경치를 망치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뭔데? 경치만 찍고 우리가 그 안에 안 들어가는거야 왜? 우리도 멋진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 뷰가 망치거든 아니야 오빠 오빠랑 나랑 되게 멋진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짠 이거는 커피입니다 너무 많이 어딕대로 흐흐흠 아무튼 오늘의 일정은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코오리대교를 보고 다시 나하 시내로 갈겁니다 양옆이 바다잖아 오− 바다 위로 이렇게 달리는 기분? 오우− 오− 우aat 오−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아, 다행이다.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에? 에? 신기해, 그치? 완벽해. 오, 이렇게 많은 조개들이 있다고? 강한이가 조개구이로 먹은 게 더 많지 않아? 아닌 것 같아. 어? 이거 그거다. 우리 먹은 거? 응. 오빠, 이리 와봐. 이런 가리비 맛이에요? 이 정도의 크기의 가리비? 구워먹고 싶었어? 아니. 이 정도의 가리비 맛은? 그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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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넓다. 진짜 멋지다. 엄청 멋져. 근데 눈부시다. 구경하다가 그냥 뭐 기념품? 빵이나 이런 거 좀 샀어요. 근데 잔이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쁘지? 핸드메이드 나고래요. 이거 예뻐서 좀 사려고요. 그리고 이거 맛있어요. 식구와사. 이거 되게 다양하게 쓰이더라고요. 이것도 청귤? 응. 여보. 이날 점심은 탁구라이스를 먹었는데요. 까니짱 먹방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고기랑. 고기랑. 저는 Originals 디테크 commander. 많이 또 먹고싶어요 안 뜨거워? 아 여기가 오키나와에서는 체인지업인 이자카야 같은데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칵테일입니다 맛있다 이거 감사합니다 아 튀김 등장 이걸 먹어봐야 된다고 추천을 받았었어요 이게 모즈쿠 아니야? 이게? 이거 구워야 이거 이거 아까 들어있던거 음 음 음 음 음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다음날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즐겼어요 이건 제 음식이구요 이건 남편음식이에요 오키나와 소바 우르르 우르르 이거 돼지 덮밥? 이었는데 기대의 이상이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거다 오키나와 빙수 젠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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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수입니다 디저트 먹고 갈게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완벽했던 오키나와 여행기였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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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